징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말 원문 개암 까 담가다가 껍질 벗고 정이 가라 슈비한 무리를 먼저 쑤다가 화합하여 씌워내면 맛이 절묘하니라 번영문 개암을 까서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간 다음 물속에 넣고 휘저 이물을 제거한다 쌀을 분력한 후 체에 받쳐 가라 앉은 것으로 쑤을 쓰다가 개암 앙금을 넣고 쑤을 쓴다 조리법 1. 개암을 까서 물에 담근다 2. 물에 담근 개암의 껍질을 벗기고 간다 3. 물속에 넣고 휘저 이물을 제거한다 4. 쌀을 분력한다 5. 쌀구를 체에 걸러 가라 진 것으로 죽을 쓴다 6. 개암 앙금을 넣고 조금 더 죽을 쓴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5. 진저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진저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꼬리 고사리과에 속하는 단연생 양치류인 진저리를 삶고 미협이 6. 청각, 곡물 등을 섞어서 순, 죽을 진저리죽이라고 하구요 6. 경북 지방의 고왕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6. 고왕 음식 중 하나 7. 질경이 입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식료 찬유 전순이 1460년 차전엽이 라고도 하구요 원문 자른 파의 흰 부분 한 움큼 쌀 두옥을 준비한 다음 된장즙에 넣고 삶아 국을 만들어 국목에 먹는다 조리법 1 자른 질경이 입 한 근 파 흰 부분 자른 것 한 움큼 쌀 두옥과 된장즙을 넣고 국을 만든다 입니다 차조기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소마죽이라고 하구요 2. 식료찬료 전순위 1469년 자소자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요 원문 진자소자 대마자 각오전 수세정 미초향 동술연이 취즙 장이자즙 화탕자죽 치로인제 허결구 풍비풀해 공취격증 복장악심 번영음은 참 차조기씨와 삼씨를 각오전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살짝 볶아 향기를 낸다 물과 함께 진흙처럼 갈아 그 즙을 취한다 두 재료의 즙을 끓여 죽을 수 있다 노인의 오래된 여러가지 허약체질 변비 감기 또는 중풍 가슴이 막힌 증상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매스꺼운 것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참 차조기씨 오전과 삼씨 오전을 깨끗이 씻은 후 살짝 볶아 향기를 낸다 2. 참 차조기씨와 삼씨에 각각 물을 넣고 진흙처럼 갈아 즙을 취한다 3. 두 재료의 즙을 끓여 죽을 쓴다 문헌자료 2. 식류찬역 5. 치부종창만 불하식 6. 신민 6. 차소자반승 7. 도쇠 7. 수려취즙 8. 갱미 8. 상화삭죽 9. 공심식지 번영문 몸이 붓고 배가 불러오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치료하려면 6. 차조기씨 8. 반근을 찌어부수고 물에 넣고 씻어서 그 집을 취한 것에 맵살 두옥을 섞고 끓여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9. 조리법 1. 자소자 0.5근을 찌어부순다 9. 자소자를 물에 넣고 집을 낸다 10. 자소자집에 맵살 두옥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10. 자소자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자소자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자조를 푹 끓이다가 쌀 안개가 10. 아이돌 1. 찰 10. 쌀 10. 잔 11. 쌀 10. 쌀 15. 쌀 싱녀천녀 전순이 1460년 섬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치소아하리 일야순십도 점군무려 섬이일합 계좌일매 납일분세절자 섬이죽 임수 하계자, 납교균, 영숙식지 번영문 소아의 설사와 이질이 하룻밤에 수십차례나 되고 점점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을 지도하려면 찰기장살 한옥, 계란 한개, 찰개자름 밀랍 한푼을 준비한다. 찰기장살로 죽을 샀는데 익으려고 할 때 계란과 밀랍을 넣고 고루 섞은 다음 익으면 먹인다. 조리법 1. 찰기장살 한옥으로 죽을 만든다. 2. 죽이 익으면 달걀 한개, 잘게 자른 밀랍 한푼을 넣고 섞는다. 입니다. 참깨죽, 지마죽 참깨죽, 지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깨를 거피하여 갈아서 거르고 흰 쌀을 곱게 갈아 가라앉힌 것을 함께 섞어 쓴 죽을 참깨죽, 지마죽이라고 합니다. 농정해요. 치안기 1830년경. 호마죽이라고도 하구요. 원문. 용호마거피, 증수, 경초령향, 용미삼합도정, 입호마이합연즙동자주, 습가소식지. 번영문. 껍질을 제거한 참깨를 쪄서 익히고 다시 볶아 향기를 낸다. 쌀 3억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참깨 2억을 넣고 갈아서 즙을 낸 뒤에 함께 끓여서 즙을 쓴다. 여기에 연유를 첨가하여 끓인 다음 먹는다. 조리법 1. 껍질을 제거한 참깨를 찐 다음 볶는다. 2. 쌀 3억에 참깨 2억을 넣고 갈아서 즙을 낸 후 함께 끓여주고 싶다. 3. 2에 연유를 넣고 끓인다. 입니다. 참새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초 자가축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 치장부허손, 리수, 양기피비아, 차가오척, 여식법, 세절, 초, 입주일합, 자소시, 입수이대, 전반, 하속일합, 저작주, 욕숙, 하총백, 고미, 더움, 후숙, 공신복지, 번영문. 또 다른 방법. 장부가 허선하고 여의고 양기가 수약한 것을 치료한다. 3세의 새끼 5마리를 보통 먹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 넣고 술 한 업을 넣고 잠깐 삶고 물 두 큰 잔 반을 넣고 접자 한 업을 넣어 주고 쓴다. 3. 익을 무렵에 총백과 오미 등 양념을 넣어 익으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참치 3끼 5마리를 보통 먹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 볶는다. 2. 술 한 업을 넣고 잠깐 삶고 물 두 큰 잔 반을 넣고 접자 한 업을 넣어 주고 쓴다. 3. 익을 무렵에 총백과 오미 등 양념을 넣어 익힌다. 집입니다. 야원족방이라고 합니다. 야원족지 번영몽 찹쌀 한대와 맵쌀 한대를 노랗게 볶고 찹쌀 한대와 맵쌀 한대는 날것으로 준비한다. 모두 네들을 함께 골고루 섞어 맵돌에 갈아 고운 가루를 내어 채에 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한다. 쓸 때마다 조금씩 꺼내 죽을수록 꿀을 끼얹어 먹는다. 사람의 온기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야원족지 조리법 찹쌀 한대와 쌀 한대를 노랗게 볶는다. 2. 찹쌀 한대와 쌀 한대는 날것으로 준비한다. 3. 위의 찹쌀과 쌀을 모두 골고루 섞어 맵돌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4. 맵돌에 갈은 가루를 채에 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한다. 5.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죽을수고 꿀을 낳는다. 청대콩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대콩죽을 삶아서 채에 내리고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을 청대콩죽이라고 합니다. 청대콩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